안녕하십니까. 이민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그 두 번째 이야기 존 에프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케네디와 닉슨 1. 국민들의 사랑을 받다가 암살로 생을 마감한 케네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존 에프 케네디는 매력적인 외모와 화술을 지닌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17년 5월 29일 당시 보스턴의 부유한 사업가였던 조셉 패트릭 케네디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였던 아버지가 하버드를 졸업한 뒤에 투자, 영화사업, 밀주사업 등으로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케네디는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그의 아버지는 충분한 경제력을 쌓은 뒤에는 자녀들의 교육에 매우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대통령 하나쯤은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의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존 에프 케네디뿐만이 아니라 그의 두 동생인 로버트 에프 케네디와 에드워드 케네디 역시 정계에 입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프리스턴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의 후강에 힘을 입어서 하버드 대학으로 학교를 옮겼고요.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학창시절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은 왜 잠자고 있나? 라는 책을 출판하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원래 에디슨병 호르몬 분비 이상을 앓고 있던 케네디는 입대가 불가능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번에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군대에 입대합니다. 처음에는 정보국 참모장교로 들어갔지만 향후에 정치권에 갔을 때 이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방으로 보직이동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케네디는 반쯤은 정치인이었던 셈이죠. 특히나 어뢰정의 정장이었던 케네디가 본인의 어뢰정이 일본군의 구축함과 충돌하였을 때 승조원들을 이끌고 무인도까지 헤엄쳐갔다가 구조가 되는 일을 겪으면서 그는 이략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PT-109라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고요. 이런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결국 정계에 진출을 합니다. 1947년, 1949년, 1951년 세 차례에 거쳐서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었던 케네디는 1953년과 1959년에 상원의원을 거쳐 1961년 미합중국의 3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의 달라스에서 카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에 리하비 오스월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는 불과 46세였죠. 2. 자수성가한 삶 그리고 워터게이트로 무너진 리처드 닉슨 케네디와 달리 닉슨은 캘리포니아의 조금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1913년 1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음에도 하버드대학교에 단번에 합격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의 형편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휘티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물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긴 했지만 아버지 덕분에 하버드로 쉽게 학적을 옮겼던 케네디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닉슨은 이후에 듀쿠 대학교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케네디와 마찬가지로 해군에 입대했지만 항공사령부 소속의 비전투부대에서 군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떳떳하게 군대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복무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케네디의 어뢰정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훗날 정쟁에서도 케네디는 전쟁 영웅, 닉슨은 비겁자로 포지셔닝이 되면서 밀리는 계기가 됩니다. 닉슨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겠죠. 전쟁이 끝난 뒤에 닉슨 역시 정치에 입문을 하는데 1947년, 1949년에는 하원의원으로, 1951년에는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1953년에는 부통령, 1959년에 치러진 제35대 대선에서는 케네디에게 패배했고 케네디가 죽음 뒤에 치러진 1963년 대선에서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에게 패했지만 1968년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승리하여서 1969년 드디어 37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닉슨은 대통령이 된 뒤에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 발생하거나 침략을 받으면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고 아시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소련과 중국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냉전시대의 종말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닉슨의 정치 행보는 곧 큰 암초를 만나 뒤집히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 호텔의 민주당 사무소에 불법으로 침입한 인물들이 체포가 되었는데 이들은 3주 전에 민주당 사무소에 도청기를 설치해 놓았고 그 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재설치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체포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경찰의 조사 결과 그 중 한 명에게서 하워드 헌트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발견되었고요. 이 하워드 헌트는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닉슨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 닉슨은 도청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정황과 더불어 FBI의 도청 사건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CIA를 끌어들여 논의했던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가 발견이 됐고 닉슨은 빠져나갈 구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1974년 8월 하원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이 가결이 되자 닉슨은 스스로 사임하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케네디가 암살당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던 것처럼 닉슨 역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3. 케네디와 닉슨의 대결 금수저, 전쟁영웅, 민주당이 케네디의 구성요소였다면 흑수저, 전쟁참가자, 공화당이 닉슨의 구성요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빴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때 케네디는 에디슨병으로 받았던 수술 후유증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도 했는데 이때 닉슨은 용감한 잭 케네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케네디는 얼마 뒤에 호전이 되었고 닉슨에게 크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회원 의원 시절에 각자의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친밀한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1953년 케네디의 결혼식에 닉슨이 하객으로 참석을 했을 정도고 둘은 점심까지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요. 1959년에 케네디가 만약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면 닉슨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둘의 사이는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출신 성분부터 소속 정당, 생애, 정치 성향까지 대척점에 있었던 두 사람은 점차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발단은 케네디가 닉슨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956년 닉슨이 이미 아이젠하우와 팀을 이루어서 대통령과 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을 때 케네디는 스티븐슨의 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아이젠하우와 닉슨의 팀을 어울리지 않는 사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케네디는 끝내 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고 아이젠하우는 대통령으로, 닉슨은 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죠. 케네디는 다음 대권을 노리며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고 닉슨 역시 부통령을 넘어 대통령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196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대통령 후보들의 TV토론은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케네디는 짙은색 양복을 입고 등장해서 강렬해 보였고요. 닉슨은 배경과 비슷한 회색 양복을 입고 등장해 배경에 묻혀버립니다. 또한 TV토론에 맞게 준비한 케네디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미소와 카메라를 향한 시선 처리를 보여주었던 반면에 준비가 부족했던 닉슨은 토론 내내 케네디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화면에는 계속해서 여벌군만이 송출이 되었었죠. 이런 차이는 총 4차례에 거친 TV토론을 통해서 그대로 방영이 되었고 현직 부통령이며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던 닉슨이 상원의원에 불과했던 33살의 젊은 케네디에게 역전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선거 득표 결과 49.72%의 케네디가 49.55%의 닉슨을 불과 0.17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TV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은 케네디가 매우 우세했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라디오로 청취화를 했던 사람들은 닉슨이 더 논리적이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정치를 준비했었던 케네디와 그렇지 못했던 닉슨의 차이가 이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닉슨이 만약에 TV토론이라는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했다면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케네디와 닉슨은 많은 것이 달랐던 라이벌이었지만 끝내 획득한 대통령의 인기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점만은 닮아있는 그런 라이벌이고 인물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